간단한 동작으로 여러분의 의식에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뇌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. 그게 중요한 거죠. 우리가 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. 여러분들이 서 계신 분도 있고 앉아 계신 분도 있죠. 간단한 동작으로 여러분의 의식에 변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. 여러분들 발걸음을 갖고 있습니까? 발걸음을 갖고 있습니까? 발걸음, 엄지발걸음에 집중해 보세요. 앉아 있는 분이나 엄지발걸음을 딱 눌러보세요. 뭐를 할 수 있습니까? 여러분들을 통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. 늘 수 있습니다. 엄지발걸음을 누르세요. 더 힘껏! 더 힘껏! 더 힘껏! 몸이 서워질 때까지는 더 힘껏! 됐습니다. 우리 뇌의 변화가 없습니까? 의미가 안 의미가? 우리가 집중이 되죠. 집중이 되고 그거 다 눌렀 동안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. 그렇게 하는데도 여러 가지 생각이 있다는 사람은 힘을 덜 준 겁니다. 정말 힘을 주면 무화가 됩니다. 우리가 뇌를 사용하러 집중하면 다른 데 신경 쓰지 않을 때 무화가 되는 것입니다. 우리는 뇌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. 우리는 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우리는 뇌의 변화가 되는 hole 우리는 뇌의 변화가 되었고